경북 도립요양병원의 한 병동입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순간 자녀나 친지를 못 알아보거나 무언가를 깜빡깜빡 잊으시는 분들, 과거에 상처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에 멈춰 한 번씩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모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이 병동은 치매 전문 병동으로 80여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경북 도립요양병원이 전국 최초로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이곳 치매 환자들은 함께 생활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심리안정실, 이른바 스노즐렌실에서 작업치료사의 설명에 따라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에 반응하며 인지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윷놀이를 하며 손뼉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감각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치매에 걸리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 중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의 비율을 치매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28%, 다시 말해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교해 대구는 9.74%로 전국보다 약 0.5%포인트 낮고 경북은 11.32%로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특히 경북이 전국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인 우리 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대구는 65세 이상 인구 37만 명 중 치매 환자가 3만 5천여 명, 경북은 53만 명 중 치매 환자가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치료를 할 경우 지낸 속도를 늦추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치매의 사인 중 하나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치매의 조기 징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심리평가를 받아보던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